4월 25일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에 2023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시작됩니다. 계절학기는 정규학기 중에 인원 초과로 인해 수강하기 어려운 수업이나 정규학기 중에는 개설되지 않는 다양한 수업들을 수강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의미있고 보람차게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 4월 11일 공개된 수업 목록에 의하면 이번 계절학기의 경우 Urban Ecology 전공의 도시계획 및 개발 수업인 CMP 커뮤니케이션학과와 Film&Media Arts학과의 Come&Film 심리학과의 Psyche 수업 등 전공 관련 과목들 뿐만 아니라 배구, 한국어, Political Science, Academic Writing 등 다양한 교양과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3학년도 여름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학점당 350달러이며 계절학기는 6월 22일 개강하여 8월 4일 종강할 예정입니다. 이외 상세 일정 및 수업의 세부 종류 등 자세한 내용은 유타대학교 건물 각 층에 위치한 게시판, 학생포토린 CIS 혹은 아카데믹 캘린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에는 정규학기와 동일한 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2023학년도 여름 계절학기의 시작으로 인해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유타대학교의 학생들이 정규학기 중 아쉬웠던 부분들을 만회하며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rbs 신재빈입니다. 섹시 Gazan 조만간